10월에 데뷔한 괴물신인 미츠하 치아루입니다. 그냥 딱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입니다. 약간 오로치마루를 닮은 것 같아 뱀이 생각나는 이미지입니다. 하지만 이미지랑 다르게 잘 웃고 애교도 많아 더욱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. 턱에 있는 점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데 보고나면 매력적입니다. 박수치는 소리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은 FSDSS 516이고 이번 달의 신작으로 528이 나왔습니다. 이게 진짜 명작입니다. 진짜입니다. 꼭 보세요. 봐봤는데 별로라면 네 말이 맞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